crack을 보시면요. 우지직하는 소리, 갑작스러운 날카라운 소리이고요. 도자기나 유리 그릇의 금, 깨진 틈을 가리키죠. 금이나 깨진 틈, 이것을 crack이라고 하고요. 동사로 쓰여서 날카라운 소리를 내며 깨지다, 또는 찢어지다, 부러지다, 금이 가다 등등등. 뭐뭐를 딱 소리를 내며 깨다, 혹은 부수다, 으깨다.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다 쓰이고요. 우직근하며 깨듯이 사건이나 암호등을 풀다, 해독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ice cracked, 얼음이 우직근 갈라졌습니다. As I stepped onto it, 내가 올라서자 얼음이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The ice cracked, as I stepped onto it, crack the enemy's code, 적의 암호를 풀다. Crack the enemy's code, 적의 암호를 풀다. 암호를 깨뜨리는 거죠. The tree branch broke,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The tree branch broke with a loud crack, 우직근 소리내며 부러졌습니다. With a loud crack, with a loud crack. 그 다음에 꼭 외우듯이 할 거, crackdown on... 뭐뭐를 밟아서 우직근 깨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를 엄하게 다스리다, 탄압하다, 또는 단속하다, 진압하다.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되겠고요. Crackdown on... 뭐뭐를 엄하게 다스리다, 탄압하다, 단속하다, 진압하다. 명사로 crackdown, crackdown. 탄압, 진압, 단속. 탄압이나 진압 혹은 단속. 소파업술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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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